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썬으로 OCR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OCR은 광학 문자 인식의 약자입니다 스캔 문서, PDF 문서, 이미지 등에 써있는 문자를 인식해서 텍스트 문서로 변환을 해주며 필요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OCR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살펴볼까요? 카드 등록, 신분증 촬영, 영수증 정보 업로드, 명함관리, 문서 파일 인쇄물 판독, 차량 번호 자동 인식 등이 대표적인 OCR의 활용 분야입니다 오픈소스 OCR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서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P에 의해 2005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구글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테서렉트 OCR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서렉트 설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면 운영체제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설치 후 설치 경로를 패스에 추가합니다 테서렉트.exe-version 실행하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p install py-tetheract를 실행하면 파이썬에서 테서렉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래퍼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명령어 입력 방식으로 테서렉트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서렉트.exe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그 뒤에 stdout을 입력하면 명령 입력 화면에 문자 인식 결과를 보여줍니다 stdout 대신에 result.txt처럼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그 파일의 결과가 저장됩니다 언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언어를 여러 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인식할 때는 dash l 한칸 띄우고 eng 플러스 k or처럼 입력해주면 됩니다 옵션에 oem과 psm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em은 ocr 엔진 모드를 의미합니다 0은 legacy 엔진, 1은 신경망 lstm 엔진, 2는 legacy 플러스 lstm, 3은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psm은 페이지 분할 모드를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3이고 모드 6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테서렉트 실행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영문과 한글을 인식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으로 숫자만 인식하는 예제입니다 output base digit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 0부터 9까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이트 리스트에 입력한 문자만 인식이 됩니다 숫자 대신에 문자를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한 예제입니다 실행을 하면 영문 소문자만 인식이 되어서 결과가 출력됩니다 블랙리스트 옵션에 문자를 입력하면 해당 문자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테서렉트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솔루션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기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수에 지정한 언어 이외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열로 구성된 문서의 경우 열을 결합하여 하나의 열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무료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때 OCR이 자주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테서렉트를 설치하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